어어어어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이어서 가야죠 이게 저번에 하다 껐었죠? 리포지드가 업데이트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불러오기가 안되더라구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고친 것 같은데 왜 오히려 더 안되는지는 어이구 뭐야 왜 올라와 어휴 빠지시구요 아 극혐입니다 극혐입니다 아 극혐입니다 없던걸로 해 쟤네는 없던걸로 하겠어 잘 싸우는구만 오늘 엔딩 볼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내가 방송을 켜기 전에 미리 채팅창을 켜놨는데 채팅창이 활성화가 안되냐 잠깐만요 채팅창을 보면서 소통해서 해야 방송 아니겠습니까 나만 혼자 켜놓고 떠들 수 없지 채팅창을 채팅창이 새로 나왔네 어디 보자 지금 새벽 4시입니다 누군가 봐줄거라고 믿어 믿어 의심치않아 벌써 레벨 5가 되버린 우리 우리 알아서스는 가야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봤으니까 어 저번에 한 대까지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넌 꺼져 너희만 1번이야 어리석은 자여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거 부셔줘 오 잠깐만 저거 내전할라 그래 부셔줘 이거 부셔줘 하나 더 남기지 말고 사살해라 어어 잘 부셔 잠깐만 겁나 센데? 어 야 잠깐만 왜 그래 진짜 아 겁나 아프네 왜 이렇게 세냐? 이건 탱크인데 쎄야지 이거 부셔 아 아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빡세 원래 이랬나? 원래 이렇게 빡세나? 아이템 깨자 그러고보니까 돈도 모아야되고 굉장히 성가셨던 맵으로 기억하는데 150원 말해라 괜찮겠군 거리가 돼서 안되나봐 서리하니 군대였군 와 이렇게 시꺼먹을 엿다 박아놨냐 말조심해라 괜찮겠군 다시 깨줘 겁나 튼튼해 오오 반지를 가져가겠습니다 쟤는 뭐 원래 패시브가 튼튼한거니까 뭐 반지같은거 없어도 잘 버티겠죠? 괜찮겠군 가자 오늘 빨리빨리 진행해서 한편에 엔딩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돼야 하는거겠지 제가 또 되지 않겠어요? 구왈 구왈 얘는 다른 거미야 근접 거미 드디어 저번에 라기보다는 어제죠? 어제 어디까지 했었죠? 건너 건너편이었나?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듯한 더러운 기분이 됩니다 잠깐만잠깐만 이상한거다 이 편이야 이것도 빼주세요 다음 이거 깨주시구요 어 되게 잘 싸운다 얘 소화 나네 음 하지만 이제 내꺼야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 왜 날 따라오는거야 아 겁나 귀찮네 짱 언제 잡아 이거 이씨 2300 2300이나 돼 나 4,5마리 줘놓고서 아 6마리였나? 아 내가 지금 구호를 잡아먹고 있구만 얘 되게 세다 얘가 이 언데드계 1,2단이야 이 네루비아 너희 일족일테 크 무슨 거미가 해골을 소환하냐 기분 나쁘게 웃기는 놈이네 거미자들에서 쓰러진 우리 일족 중 상당수는 퇴사라나 리치왕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너루 부셔주세요 너루 부셔주세요 네룹 소환해주세요 이거 너도 풀 수 있냐? 저거 손잡인게 의미가 있는거야 디자인상으로 괜찮겠군 이건 너가 깨주고 여긴 오래된 창고 같고 막다른 길이다 아노봐라 어딘가 숨겨진 통로가 있을 것이다 우린 네루비아는 송치 좋은 기술자들이었으니 괜찮겠군 얘네가 기술자야? 약간 이제 인간의 드워프 같은 느낌인가 봅니다 챙긴거는 괴물이 따로 없는데 말이죠 넌 계속 약해지고 있으니까 약해지고 있어도 네가 먹어 주인공 몰빵이야 주인공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야 여기는 고대 네루비안 보관소다 우리가 주로 보물을 숨겨두는 곳이지 이 방 너머에 아래로 내려가는 동로가 있을 거다 잘 됐군 마침 여기 왔으니 이 물건들을 좀 챙기는 것도 좋겠다 어떻게 다 뒤진건감? 괜찮겠군 오늘 되게 게임이 좀 조용하네요 뭔가 어제 컨디션이 너무 안좋여서 제가 또 한번 혈압 터져가지고 갈뻔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귀신같이 또 내 사망각을 알아내고 적절하게 해피했다 이 말이죠 저 아이템이 뭐지? 아이템 뭐 뭔 아이템 주는거지? 뭘 빼야되는거지? 뭔 아이템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뭘 빼야지 먹을 수 있는거지 내가? 확실하게 해 걱정마라 아아 소환하는거구나 소환하고 먹자 그냥 아 얘 레벨업 했네요 아 저번에 필살기를 배우고 필살기를 배움과 동시에 도망갔었는데 슬슬 이제 끝으로 가니까 좋은 아이템도 많이 나올 것 같죠? 아 까먹고 있었어 소리 제때 챙겨가기만 하면 되지 뭐 까먹지 않았으면 난 저걸 잃어버렸을거야 미리 하나 비워놓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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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마 내꺼야 평생 지옥까지 데려갈거야 이거 아 웃기지마 진짜 쫓아가지마 미쳤네 계속 쫓아가네? 아 잠깐만요 말하자마자 죽을라 그래 그렇게 아 진짜 미쳤네 진짜 영원히 잊고 있었어야 됐어 영원히 잊고 있었어야 됐어 내가 계속 잊어버렸다면은 쟤 살 수 있었을텐데 어디 저것만 쫓아가 저기 죽이냐 독한새끼들 저 녀석이 내 마지막 전차가 되겠어 이제 전차를 나는 뽑지 않겠어 전차인가 수레인가 영원히 내 인생 마지막 수레여서 저건 수고 없다 서리하니 굶주렸다 괜찮게 가자 이거 또 뭐지? 쩌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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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부시냐? 이거 못 부시냐? 거미야 이거 좀 부숴줘봐 아 저거 그냥 통이야? 그랬구만 와어어 세상 세상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나 야 이거 폭발통이네 연고 그딴거 안쓰고요? 무슨 연고야 이씨 갑시다 아 이런거 터트릴 때 썼어야 되는데 워어메 겁나 아픈거 숨어! 시타가래보다 2에 바퀴랑 바퀴? 바퀴랑 눈이 갔나보네요 체력 겁나 빨리 차네요 비로 올라오는구나 이제 내 부하는 돌 밖에 없어 잘 아껴서 싸워야돼 그죠? 절대 잊어버릴 수 없어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괜찮게 저기야군 망각이 널 기다린다 어 잠깐만 어 뭐야 대박 나는 폭탄 폭발 면역인가 봐 길이 시껌시껌해서 구분이 안가는데 시껌한데 그냥 안가지나보네요 아 뭐야 빌어먹을 두어프 빨리빨리 해서 단 한편에 엔딩까지 담겠습니다 아마 이거 다음이니까 딱 두개 정도면 되겠죠 원래는 진짜 몇개씩 깨서던거 같은데 너무 어려워 게임이 뭐야 어이 더러운 놈들 혼내줘 어구를 한 놈한테 다 주고 힐로 채우고 나 그물 거의 못찾은거 같아 아아 귀중한 그물 못찾으면 안되죠 그물 진짜 어디서 한 번에 쓸거 같은데 최종 미션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떻게 만들었길래 여기 그물 개개하냐 특이하네 부셔줄래 이거 열어줄래 흥 방금 본거 같은데 미친 게임 어떻게 내가 왔군 근데 이거 맵이 되게 짝네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못 지나갔었죠 저번에 가보면 알겠지 가자 영혼까지 불태워서 다 끝내버려 뭐해 이거 아휴 두어푸 녀석 고통을 남겨줘 혼내줘 혼내줘 잠깐만 잠깐만 내가 혼나겠다 야 혼내줘 혼내줘 자 잠깐만 타임 회복하는대로 가봐 걔를 왜 회복하는거야? 아 왜 자꾸 쟤한테 힐 주냐고 도망가세요 뭐야 커졌어 잠깐만 타임 타임 커지는건 반칙이야 너무 거대해 더러운 놈들 부하들 먼저 해치워 주겠어 크흐흐흐흫 부하들 해치우면 변신 풀려있지 않을까? 고통을 남겨주마 시간은 그러고 있다 이번엔 또 뭐지? 오오 겁나 잘 참 고고고고고 오오오 2라운드다 이말이야 딱 대 이야 화났어 화났어 커져서 화났어 와 좆 좆 어우야 겁나 새구나 도망가세요 난 자꾸 힐 해줄생각이 없는데 날 친절하게 만드네 강제로 열쇠로 열쇠로 자물쇠를 가져가야 됩니다 둘이 생존해야 됩니다 끝났어? 가자 여기는 아까 폭탄쇼한다네요 너 왜 여기 밑에 있어 아이템이 별로 안나오네 굶주렀다 나약한 겁쟁이다 특혐이구요 가자 나는 거미만 있으면 돼 수레는 없던 걸로 하겠어 수레와 고울들은 리치왕을 구해주지 않으면 일리단이 죽인다 그랬나요? 야 근데 일리단 죽일 수 있겠어? 왜 말이 사실이라면 어둠 속에선 무엇이 도살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악마 되기 전부터 아서스랑 홍어기였던 놈이잖아 조심하는게 좋겠군 그렇게 해야지 앞장서라 계속 계속 아 순식간에 깼다 아이템 숨겨진 거를 뭐 뒤져서 먹고 이러는 것보다 최대한 먹.. 최대한 먹겠는데 어 7장 2부? 8장 아니야 사실상? 왕국 중심부에서 여기도 특이하게 나눠놨네요 왕국에 들어섰다 서브 퀘스트만 다 깨는 걸로 하겠습니다 숨 깨진 거 다 못 칠지도 모르니까 공포에 질기한 것들이 아직 어딘가에 숨어있을 테니까 너가 어디 숨어있다는 거야 어 이번엔 커졌네 좀 맵이 맵이 커진게 아니라 퀘스트가 좀 많아졌네요 4개나 됐네요 저거 다 부셔야돼? 그리고 구울이 부활했습니다 반대쪽 벽에 원흉 창구 바로 수로막에다 저걸 열면 물이 쏟아져 발사장치를 망가뜨리고 함정을 해제하겠지 자 이거 물이면 부서져? 어서 가져가자 미괴한 놈들 탑을 저 따위로 만들다니 흠흠흠 흠흠흠 얘 마법 마너스 느는데 야 얘부터 죽여 죽여! 말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 내겐 족수가 없다 어우 잘 싸운다 어우 잘 싸운다 이번엔 또 뭐지? 뭐 한방이야? 역시 왕자님이라 그런지 레벨은 떨어져도 어 레벨 또 떨어졌네요? 레벨이 4입니다 레벨 1로 엔딩 보겠어 이러다 극혐입니다 스읍 방송 켜진거 맞나요? 아흫 아무도 안 보는 듯한 스읍 안 좋은 예감이 되는데 아냐아냐아냐 여러분들이 이제 스읍 하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엔딩인데 아무도 안 보는군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외로운 엔딩 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배신자 왕 배신자 왕 나 말이냐? 내 얘기를 하는 거다 죽음의 기사 이 레벨은 무슨 짓을 해서든 우릴 처치하려 할 거다 아 얘가 지하군 준 게 얘네 왕이라 지하군 준 거구나 지금이나 서리안 얘네는 이제 자신의 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의외로 되게 숭고한 이유로 싸우는 자, 적들이 였네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쟤 죽은 거 같은데? 나와줄래? 아아이 겁나 많아 얘를 죽여 쟤 죽여X2 쟤 죽여! 죽여! 계속 쏘아내 미친놈이 영원히 영원히 게임하겠어 쟤를 살려둔 뵈는 잠깐만 잠깐 봐주세요 미친 게임아냐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는데 리치왕 명령 듣고 온 거 아닙니까? 애초에? 뭐죠? 리치왕은 누구가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저 거미놈들이 다 말을 할 줄 아는군요 군을 다섯 개를 잡아놓으셨다 극혐이고요 야야야 에반데 에반데 에반데요 에반데요 기절시켜 놓으니까 쿨타임 될 때까지 버텨준다 쟤도 막고 있어 너가 힐을 독점하면 안 돼 보호의 반지 쓰리 지금 아이템 칸이 하나 비어있으면 잘 됐네요 좀 변변치 않다 주는 수준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계란 거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걔랑 거미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대놓고 함정일 수가 있냐? 아저씨 대놓고 빅렛인데?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야야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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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갔지 내꺼? 하나도 있지 않았나? 아니야 원래 두 명이었어 올 때 두 마리였어 하나 구했던 거 같지만 내 착각이죠? 겁나 세네 미친놈들이 아 뭐야 보호의 반지 또 나왔어? 내가 먹먹은 거 버렸나 아니네? 아 세보다 그렇게 안 세구나 아이템 막 줄 것 같은데 나 3 얘 4 얘 3 필요 없을 것 같다 반지를 빼자 너는 어차피 방어력이 기본으로 삼체되어 있으니까 뭐야 때릴 수 있어? 괜찮겠군 아 진작 이렇게 다 열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버튼 버튼 거 안 찾고? 뭐 찾은 기억은 없네요 뭐여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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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 힐 없는데? 힐 없는데? 그러니까 접고서 다 죽여야겠다 얘네가 공격을 안 당하네 내가 구해줬기 때문에 싸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만 그냥 뒀으면은 언제나 무사히 사는데 이제 고일도 막 화력이 좀 필요하다 숨기면 안 보여 내 못 찾음 일어나 딱 돼 먹어 어이구 가자 아 갑자기 많아졌어 뭐 가져갈 거 없나? 아이템 숨겨놓지 말고 빨랑빨랑 다 내놔 다 내꺼야 괜찮겠군 내가 왔군 내가 왔군 아 이렇게 죽이구나 저것도 써보라고 넣어놓은 거란 말이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고통을 안겨준다 고통을 안겨준다 내겐 족수가 없다 서리하니 굶주려 와 마지막 글에서 나오는 것 봐 서리하니 굶주렸다 서리하니 굶주렸다 와 뭐야 아 이거 디아블로 냄새나는데 괜찮겠군 엮겹습니다 리치 왕을 위하이 말해라 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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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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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워 이씨 저 알주머니에서 자라고 있다 마 망했다 야 어 여기도 있어 미친 게임 얼마나 많이 사육되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군 그래 분명 적대적인 놈들이 저 알주머니를 파괴해야 한다 문을 봉인해서 문을 봉인해서 문을 봉인해서 문을 봉인해 야 어어 괜찮? 와 겁나 아프 흐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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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마 열어 흐트러 흐트러 흐트려 이거 뭐 쓸 에너지가 없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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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이 넘치는 데서 이구만 걸국기가 이거야? 뭐 이따위냐 야야야 죽는 거 아니지? 걸국기가 매력이 없군 예 아이템 먹어 이거 뭐 저거 먹는다고 해서 마나 빨리 최북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다 좋은템 나오길 빕시다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좋은템 나오길 빌어 몰라 돈 나왔다 나름 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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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라 어리석은 자식 거미 왕국을 위하여라 좋아좋아 오오 좋아좋아 좋고좋고 안그래도 약해지고 있는데 저런 거라도 내겨야지 금 다 찾았네? 아니군요 괜찮겠군 새벽 4시에 엔딩을 봐버리겠어 새벽 4시에 엔딩을 봐버리겠어 안에 있는 아무것도 없겠지 저거 때려부수 열어야 되나 괜찮겠군 에잇 가다가 새벽 4시에 엔딩을 봐버리겠어 안에 있는 아무것도 없겠지 저거 때려부수 열어야 되나 괜찮겠군 에잇 가다가 가다 안나오면 고통을 남겨주마 기적의 회관 이거죠 아 저거 어떡하냐 저거 저거 다 이길 수 있어 저거 겁나 많은데 엎을래? 그렇지 얘네는 엔대들아 아냐? 하긴 내루비안이라고 하지 치에서 이상한거 소환하지마 치에서 이상한거 소환하지마 살려주세요 어 진짜 살았어 아아 죽음 아 저거 만화 다 썼네 미친놈이 만화의 성적 노린건데 예에이 귀신같은 치유 와 이거 너무 많은데요 걔도 장풍 쏘는 애들인가 거미가 장풍을 쏴 건방지게 와 얘네 좋아졌다 강해진은 포기 예사롭지가 않네요 굴 그거 저거 걔네보다 센거 같은데 가자 이거 먹어 나 뭐 버리고 먹은거지 미치 왕을 위하여 하아 하아 드디어 흐흐흐흑 고통을 안겨준다 오오 능지 오오 돈 이러면 끝났죠 힘내라고 주인공 뭐야 이 이 이 테크니컬한 모습 뭐지 뭡니까 저것들은 뭐지 그것도 압니까 트워프가 얘기한 괴물이구나 전설 속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얼굴 없는 자 얼굴 없는 자 그거 아닙니까 허스톤의 5코스트짜리 카드 괜찮게 켈소자는 언제 나오는 거야 얼굴 있는데 어 뭐야 반칙입니다 아 맞다 숨기면 살 수 있었는데 아까 왜 안 숨겼지 병신인가 숨어 대형 치유로는 있네 대형 치유로는 있네 헉 괴물이야 괴물이야 어 저기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오오 오오 잠깐만 내가 죽겠는데 야 호룩 아야야야야 잠깐만 타임 호룩 뭐야 적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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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얘들아 잠깐만요 어이 어디서 아 안되지 딱 돼 더러운 촉수놈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이 잘 싸운다 야 뭐 pourquoi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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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뭐야 어 지하 맞이 다 구출 어 결과적으로 구출했으면 됐어 불만없어어 저거 먹으러 가자 결정을 내십시오 말해라 나는 얼어붙은 왕조만을 섬긴다 특이하다 이거 진작 찍을 걸 그랬다 부교시키는 거 말고 산자도 죽은 자도 모두 삼켜라 왜 포함이 안 됐어요?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뭐야 이럴 수가 잊힌 존재군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죽음의 기사 사력을 다해 싸워라 못생겼구만 가자 자동 저장 됐단다 혼내줘 혼내줘 야야야야 불기둥 불기둥 아 독한색으로 뛰어떠뜨려 기다리고 있습니라 난 죽어버리라 뭐야 에이 반칙입니다 보스가 지원을 부르다니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보스가 지원을 불러 미친놈이 야야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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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 숨었어? 넌 일어나 에이 내빡니다 도망가 도망가 여야야 이거좋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렇지 훌륭하고요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어 얘 근데 겁나 약하다 뭐냐? 아 엄청 세네 8천이네 내가 더 셀 뿐 다만 내가 더 셀 뿐 겁나 많이 소환했고 와 얘 진짜 튼튼하다 아 이겼다 끝 너무 나약한 부분이고요 쟤네가 왜 얼굴 없느니 지금? 변신할 수 있어서 그런가? 거미가 셋 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음 17분짜리 만들어봤는데 좀 작아서 나눴나봐 아 뭐야 잠시 왕국 상층 입구에서 아 에바입니다 몇 개 넣어놓은 거야 대체 시간이 없다 아누바라 출구는 얼마나 남았나 머지 않았다 우린 지금 왕국 상층에 들어왔다 출구를 지나면 빙하 아래쪽으로 바로 갈 수 있겠지 하지만 아직 함정과 장애물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피해라 아사스 폭로가 완전히 붕괴됐다 여길 파낼 시간은 없겠군요 지 혼자 파... 피해라 하고 지 혼자 피한 거야? 아누바락과 다른 자들에게 행운이 따르게 어 다른 애들은 살아있나 봅니다 행운이 따른다고 하네요 말해라 어리석은 자 탈출 게스트네 돌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통부위가 되겠군 이거 살 수 있는 거죠 오브? 버려 어이구야 돈 돈 돈 빙하에 도착한 이 금이 필요할 것이다 어우야 금 금 세 개 발견 아 폭피 극혐입니다 시대가 어느 때데 아 미친 게임 아 나 이런 거 제일 싫어 뭐야 아 이런 거 가라고 이건 뭐야 어 꺼져 예이 오 뭐야 너무나도 멋진 부분이고요 아이템 또 또 뭐 버려야 되지 이거 100원 밖에 안 해? 겁나 좋은데 나 이거 안 쓸 거 같애 그거죠? 그 타워 방어하는 거 안 써 나 저런 거 못 써 펀트를 딸려서 저런 어려운 걸 갖다 주면 어떡해 쉬운 걸 좀 줘야지 아 얘부터 죽이고 얘 부활시켜서 데려가야겠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아 내 거야 꺼져 보고 아 잠깐만요 아씨 뭔가 이상한데 아 뭔가 아닌데 빨리 와 집게사장 집게사장 이거 반려야 된다 집게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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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집게사장 겁나 많아 집게사장 희생해 희생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잠깐만 잠깐 너무 아파요 모백이야? 어 잠깐만 길이 없어 어 있어 집게사장 한 명밖에 안 맞고 있는 클라스 뭐야 핀 민첩성과 지능이 잠깐만요 아 잠시만 꺼져 민첩성과 지능 필요 없어 그거 아냐? 전에 먹었던 거 아냐? 이 기이한 장애물을 통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뭐야 괜찮겠군 아 뭐야 아 뭐야 꺼져 걔 겁나 세네 미칭놈이 아유 좋구요 감사하구요 나중에 내보내주면 안되냐? 뭐야 저 덩치가 한 방이야? 불구리 강포자 마나룸 보호의 반지요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저건 안 움직이는데? 일단 일단 나가 나중에 기회를 주겠지 지금은 너무 바빠 나는 바쁜 사람이야 아아 웃기지마 이씨 반지 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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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이언 아으 이게 안가진다고요? 오 lose 가지네요 didn't you crook 살아있었군 orney 불리지 왕께서 널 선택한 이유를 알겠다 이 미궁에서 홀로 살아남았을 줄이야 누가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거 다 부셔야 아아 이거 회복하는 거지 없네 지금 물약이 있군요 아이템이 왜 이렇게 없어요? 뭐죠? 비밀 발견 아.. 수준 이런 거에.. 저기서 뒤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시간제한 있었으니까 안 뒤졌지 이거 먹고 와 이민해지는 것도 먹고 올까? 아냐아냐 그런 건 됐어 지능은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아 지능 민첩이었죠? 둘 다 힘인데 켈투자드는 여행에 참여 안 했으니까 걔는 아이템 없이 가 몰라 빨리 가자 5분 남았다 시간 타이트하네 이쪽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가냐 위치인가? 돈 자 타임 돈 캐야 되나 없네 이리와 왜! 모함! 아 모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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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큰일 났잖아 거기 있어 5분 남았대 뭐야 뭐야 땡큐 먹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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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건가 가자 일단 일단 싸워 내 사전에 그냥 간다는 건 없다 죽이고 간다 어차피 자동 저장되는데 뭐 어우야 알아가 빨리 일어나라 아 미친게임 아냐 신격이 대량 소환하는거 보고 더러운 녀석 죽여 어우 예이 어우 예이 410 개쌤 누가 쓰는거냐 기분 나쁘게 가자 얘가 되게 좋다 저런거 소환하고 쟤 길이군요 어 잠깐 시간 시간 상태가 선택캐스트 완료 선택캐스트 몇개야 하나밖에 없네 하긴 탈출하는 바닥에 뭐 두세개씩 주면은 그게 더 문제지 좋아요 가자 딱 돼 괜찮겠군 놈들이 출구로 통하는 길을 막고 있다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싸우는 수 밖에 없겠어 3분안에 싸우라고? 이런 미친게임을 봤나 야 안일어나? 귀여워 어디서 쉬어 이씨 여기 갇히는 한이 있어도 파밍은 한다 뭐야 대형 치유룬 암흑의 보즈 뭐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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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치유룬 대형 치유룬 내놔 대형 치유룬 내놔 좋아 더 빼자 안쓸거 같아 어 근데 잠깐만 시간이 너무 없는데 어휴 가자 해치워 해치워 아아 해수 야 너 이거 두개나 끼고 있었어? 욕심 그득한 것 보소 어 뭐야 어어 뭐야 좋고 좋고 1분안에 간다 어 뭐야 끝났어? 이.. 이건 그럼 뭔데 이건 다? 자 서둘러라 저 문으로 나가자 어 이번 거는 8분 정도 걸렸나요? 금방금방 끝나 좋네 오히려 하나 긴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난다 잊지마라 1,2단과의 진짜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지저의 어둠을 뚫고 온 덕에 시리어스가 다음이 8이죠? 아누바락 레벨이 몇이죠 지금 다음이 마지막 아닐까요? 어차피 가면은 뭐 또 있어도 상관없고 갑시다 막간 결전의 순간 몇시간 후 얼음왕간 빙하 근처에서 왕 아소스와 아누바락은 스컬즈의 주요소에 도달합니다 자 리포지드 오늘 뭐 업데이트 했는데 세이브 파일도 안 불러가지고 그래도 뭐 금방 깼으니까 기다리고 있구나 자 함께 마지막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물좀 떠오겠습니다 아소스 아소스 나의 용사야 드디어 왔구나 주인님 나의 용사야 나를 가둔 얼어붙은 왕자의 균열이 생겼고 그 등으로 내 마력이 새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니 힘도 약해진 것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룬검 서리안도 한땐 나와 함께 왕자에 갇혀있었다 내가 그 겁을 얼음 밖으로 밀어내 널 찾아가게 했다 그 겁이 널 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서리안은 업무를 다했지 하지만 지금 우린 막대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내 창조 중인 낙마군족 킬제덴이 나를 제거할 부하들을 보냈다 놈들이 너보다 먼저 알아붙은 왕자에 부달한다면 모든 것이 끝자리다 스컬즈는 사멸할 것이다 서둘러라 남아있는 힘을 모든 너이겠지 이 젤리 큰 거 한 통 거의 다 먹었네 젤리 학살자야 리치 왕의 환영이 다시난 카라 내 힘을 모두 되찾아줘 힘 되찾았대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겠군 마지막인가 보죠 아 맞아 마지막이었죠 다 되찾았다고 하니까 최후의 결전이구만 되찾은 힘을 서리와 불꽃의 환경 잠시오스 컬즈오스에서 아서스 왕과 아누바라기 리치 왕의 옥자를 지켜낼 마지막 계획을 세웁니다 아 아 이제 아홉 번 짓 것만 깨면은 끝나는구만 시간이 없다 아누바라 일리단 보다 먼저 옥좌에 도착해야 한다 옥좌는 계곡 중앙에 얼어붙은 봉우리 안에 있다 그 주위를 둘러싼 앙청탑 네 개를 먼저 활성화해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리단의 병력이 특히 이미 앙청탑 두개 주변에 진즈를 부축했군 저들을 몰아내고 앙청탑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그 스타크래프트소에서 해본 것 같은데 그 협동전 주인님 명상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군 병력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옥좌가 열리면 얼어붙은 왕좌를 파괴하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오늘이 지나면 스컬지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내 말이 틀리냐 소스 모두 끝이다 모두 끝이다 일리단은 너무 오랫동안 스컬지를 모욕해왔다 놈에게 죽음의 공포를 다시 일깨워줄 차례 음 그렇구만 뺏고 뺏기는 전쟁이구만요 이번엔 서리안이 굶주렸다 음 때가 왔군 서리안이 굶주렸다 어 뭐야 어 여기야? 괜찮겠군 내놔 땅 내놔 내꺼야 희생의 해골 전염병이 터진 땅을 만듭니다 어 여기있네 어디에 피해 맞히면 되겠습니까 이게 멀티고 이게 그건가 아니면은 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모르겠다 빨리빨리 밀어주시구요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자 소지폼이 가득 찼습니다 음 때가 왔군 주인님의 뜻을 받댑니다 네 주인님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음 뭐 어떻게 된거야 베비 꼴라 아싸 두개다 시작하자마자 두개 주네 개꿀이죠 어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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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얘네 어디서 나왔어요? 뭐죠?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뭐에요 얘네? 얘네 얘네 처음 보는데요?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뭐에요? 아 일단은 인구소부터 뚫읍시다 주인님을 삼깁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를 다 풀어막도록 이 방청탑은 내 것이다 아 뭐야 뭐야 주인님을 삼깁니다 아 뭔데 네 주인님 뭐야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뭐야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 내 기중한 돈 어떡할거야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낼 줄림께 돈 캐 돈 캐 네 주인님 이번엔 또 뭐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말해라 자자자자자! 자자자자랐 이번엔 또 뭐지 괜찮겠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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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필요하다고? 무덤 무덤이 필요합니다 주인님의 뜻이 소환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드디어 아이템 내놔 뭐야 아이템 내놔 어 왜야 자꾸만 기지가 있네 저기다 세워놔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거 먹을 그게 될까? 갖다가 쳐맞는거 아님? 일단 이거나 하자 그러면 올리지 말고 언제 먹었댔냐 야아 오밭니다 뭐야 하아 드디어 괜찮겠군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여기다 딱 베고 있어 여기도 길이 있네 이렇게 있는구나 여기 먹을 때도 있네 이번엔 또 뭐지? 아 드디어 찰 Dutch 찰 이게 1,2단 1,2단 세던데요 자신 없습니다 너 레벨 왜 이러냐? 힘을 찾았다면서 한번 레벨업 하면서 찾아야되냐? 얘가 왜 니의 힘을 업하면서 찾아야되지? 일일 아서스만 세 번 키운 거 같다 인간일 때 한번 언두들 또 한번 미친거 그 점이야 확실하게 말해라 어리석은 자 말조심해라 내가 왔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힘을 얻을 때마다 약해져 오 좋아 가면 내겐 적수가 없다 말조심해 말조심해 사랑 어어어어어 잠깐만요 아 극혐입니다 센터스 우리와 얘들아 고쳐라 얘들아 안돼 ! 엉덩은 젤끼 자 죽여 어 그래 그래 이거 뭐야? 이게 뭔데 어둠의 하수인 저거 뭔데? 잠깐만 잠깐만 능력이냐니? 오 일리다이네 일리다 겁나 세 잠깐만 일오나 겁나 세 나이구여 리단군 잠깐만요 미친놈이 내 방어타워 위에서 그냥 다 꼬라박네 뭐야 이거? 어 뭐 온다 뭐 온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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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했어 아야야야 못 숨는다 못 숨는 찐다 잠깐만 잠깐만 X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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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졌어 야 X나 쎄 X돼 잠깐만 X먼만 X먼만 너이 뭐 했어 여기서, 일 안하고 와 겁나 세다 이거 다시 하자 어떻게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으면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빨리빨리 깨지 이번 한 편에 다 담아버리겠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나 게임 나 방송 언제 켠지 기억 안 나지 가자 두 개 동시에 먹어야겠다 얘걸 뭐야? 뭐죠? 진심으로? 왜 나오는거죠 저거?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서리한 굶주리의 목숨을 낼 줄림께 네 주인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아야 한 칸은 비어놓냐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니까 이렇게 뭔가 불편해 지금 한 칸 반 칸 정도 떨어져서 불편해 겁나 불편해 뭐지?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된 부분이죠? 네 주인님 넌 내려가 그리고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여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늙은 왕이야 늙은 왕이야 잠자코 지하에 숨어있었어야지 잠자코 지하에 숨어있었어야지 괜찮겠군 하... 하... 그렇구만 내 목숨을 낼 줄림께 보니까... 세 명이서 그... 쳐들어오는 거 맞 맞죠? 아까... 원록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제가 영웅 셋이서 돌아가면서 나를 패는거 같은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남 어디갔어 열심히 캐라 믿는다 아 저거 너무 극혐인데 250씩 달았어 뭔데 아 얘 이미 먹었다 처음부터 갖고있어 어 살꾼새끼야 가자 이거 어려울거 같은데 뭔가 미션이 냄새가 나는 극혐의 냄새가 근데 오는 템포가 너무 혐이야 나 2레벨이야 봐줘 좀 개새끼들아 2레벨인데 패는 수준좀 봐 그냥 원수패드지패네 개새끼들 진짜 양심머리가 없어요 어 큰일날 뻗 어 너 맞으면 죽지 좋소 말해라 가면 내놓소 말조심해라 말조심해라 멎을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쓰읍 이게 낫겠다 아까는 패배하고 말았지만 이번엔 가차 없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거기에는 소환할수없는다 대체 여기 못짓네 미친게임이네 말조심해라 아 여기 못지나가 아니네 못지나가면 좋았을때 차라리 그냥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어디 보자 이것저것 만들어야 되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일단 둘도 뽑고 어차피 이거를 내가 해도 못먹는구나 그게 없어서 아이템이 업그레이드 완료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부활의 집에 가져가고 여기서 감시하고 아 위로가 봐 이번에는 모든 것을 늘어내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거 아니야 결국은 건물이 너무 끔찍하게 아파하고 있어 주인님을 삼깁니다 말조심해라 하나 더해서 수리용으로 쓰자 건물 너무 아파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빨리 업그레 내 목숨을 낼 줄림께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이거 맵이 너무 복잡하다 이거는 날라댕기는거 쓰자 날라댕기는거 쓰자 1초라도 빠 아아아아 건방진 건방진 엘프 건방진 엘프 건방진 엘프 건방진 엘프 건방진 엘프 건방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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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버려 건방진 엘프 Granny 무 whoever 구상하네 별로 안 세네 공격은 진짜 짜증나게 온 거 으어 여기 있구나 여기 쟤는 조금 무서우니까 일로 와봐 뭐야 근데 왜 나오는거야 얘네들 싸워 말조심해라 말조심해라 뭐야 저걸? 이번엔 또 뭐지? 때가 왔군 왜 나오는거지? 니 능력이니? 아닌데? 아 능력 겁나 좋다 뭐 어디갔어 뭐야 자X 다 무시해? 야 뒤질라고 레벨 10주제에 10이나 되네 미친놈이 도망가 불러와 불러와 야 개반칙 내가 언데드야 뭐야 아 미친놈 아 겁나 세 공도 못쓰겠어 와 겁나 세 미친놈 아 미친 미치인 야 이거 어떻게 기여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너무 세잖아 잠깐만 너는 넌 싸워 지금이다 너는 때려라 나는 먹는다 여기에서 다 막아버리기 발전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말조심해라 어 다 전멸당겼네 개망했네 어어 숨어있었어 배떼기 속에 숨어있었어 이렇게 합시다 와 너무 세다 근데 미쳤는데 뭐봐야 나 못 뽑아야되지? 날라 당기는거?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네 주인님 여기 있으면은 뭐 여기 때리겠죠? 대주권 와 독하다 앤드 업그레이드 하자 가고일 뽑아야겠다 가고일 가고일 서리고룡 서리고룡 이것만 두세시간이요? 안그러게 됩니다 나도 그럴거 같네요 듣고보니까 이거 보통 쳐들어오는게 아닌데? 역겹고 쳐들어오는데 그냥 아 약간 불편한 느낌인데 여럿 네 주인님 아 저기다 하는건지 여기?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질게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수레가 필요할까 아 일단 아 너희가 나무를 피해야되는구나 소원이 끝났습니다 스읍 저기를 먼저 쳤었죠 여기를 저기 저 엘프놈들이 엘프 엘프 일리단 나가 바시 켈타스 이 켈타스 일리단 바시 순으로 서리안이 굶주려 서리안부터 굶주리지 못하게 해줘 맨찬게 끝났습니다 소원이 끝났습니다 아 이거 먹으면 뭐 준다거나 그런거 없나? 너무 빡센거 같은데 주인님의 뜻을 받듬습니다 소원이 끝났습니다 주인님을 삼깁니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아 뭐야 이거 다 고쳐야돼 네 주인님 뭐야 왜 안먹어 먹지를 못하니 먹지를 못하니 방첨탑에 도착했다 활성화하려면 시간이 걸리겠군 30초 걸리는구나 아 느낌이 안좋다 느낌이 겁나 안좋다 아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게 그냥이면 공격을 못하더라구요 어려운 녀석 너 여기서 개잖아 뭐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방첨탑을 활성화했다 치지말고 움직여라 잘했어 이거 이거 한 마리만 더 만들자 더거 너무 좋다 검은성체 있어야돼 이게 검은성체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만들어지네 개꿀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대디야 나무가 너무 부족합니다 왼 찬자를 부르셨습니까 너무 좁아 길이 이거 버벅이고 켭니다 얘들아 그럼 저기서 캐라 아 근데 여기 무서울까봐 너무 무서운데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쓰읍 음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그걸 막아놓자 저거 때리겠지 뭐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빼가 왔군 내가 여기다 이걸 하는게 아니라 저걸 거기다 해서 다크템플로로 다시 태어나렴 언제 되니 왜이렇게 느리니 저주받은 자가 돌아왔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돌아왔습니다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어 약하다 약하다 여기 다음이 1,2단 그리고 저거죠 근데 1,2단은 일로 갔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목적인 것 같고 이게 목적이네 아씨 불안한데 왜 저렇게 먹었나 그럼 여기 올 차례네 어 나왔냐? 다크템플로? 다크템플로 가서 여기 지켜 다크템플로 여기 지켜보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소환이 끝났습니다 주인이 아 날라 당기는거 너무 비싸다 이거 먼저 지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니죠 미친 게임아 장난 아냐? 얘들아 수리해 방어 타월로 수리해야지 얘들아 미쳤니? 서리안이 굶주렸다 괜찮겠군 이거 못 이기는 거 아이가 어떻게 깨? 검을 계속 때려 부수면은? 이거 수리하는데 나무 들어가잖아 연구 완료 망자를 부르셨으니까 이번엔 또 뭐지? 이번엔 또 뭐지? 서리안이 굶주렸다 이거 나무를 캐야겠다 보니까 너무 빡세다 나무가 나무를 모으는게 너무 빡세다 이거는 터질거 같으니까 이거 업그라져 나 아까 미션 빨리 깨서 이거 오래 걸리면은 끊는거 애매하거든요 열심히 해야됩니다 빨리 빨리 나무 좀 더 캐 빨리 빨리 캐 건물 수리하다가 나무를 다 쓴다 야 와 이거 너무 심한데 근데 이거는 이러면은 내가 타워를 못 치잖아 아무것도 안와 적들 없었죠 여기? 나 이거 못 보고 있었는데 없었던 걸로 칩시다 이거 이거 되게 조금 먹는다 데미지 몇이냐 뭐야 빠르고 뭐야? 근접 뭐죠? 연구 완료 데미지 왜 이렇게 높아요? 배가 왔군 뭐야 헉 나무 겁나 잘 캔다 열심히 캐라 돈 두개니까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깨서 한 번에 가자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아 어 얘는 아래 애들은 너무 세게 오는데 인간적으로 아래가 문젠거 같은데? 아래가 문제인거 같은데? 쓰지마 제발 제발 야 겁나 쎄 힐을 해줘도 죽어 아아 병신같이 해줬구나 살아있는 놈도 죽일 정도로 병신같이 해줬구만 잘 보고 있어야겠다 이거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당할 수도 있겠다 진짜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거 좁은 데를 이용해서 이거 뭐야 왜 나온 거야 얘들 뭐야? 왜 나와? 어 야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얘들아 뒷마무리 제대로 안 하냐 아이 뭐하니 뭐하자는 플레이야 저거 좀 지키고 있어봐 다음은 위저 진짜 순서대로 온다 얘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THEY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한칸씩 떼야되나? 이렇게?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질개 roads 이렇게 아냐아냐아냐아냐 여기 짓고 여기 짓고 좋아 เฟ Re- 저기 5마리가 쉬고 있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여기 5마리나 놀고 있어 뭐야? 뭐하는 블레이어? 뭐해 너? 여기 수리병력? 주인님의 뜻을 받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저 서리 고령 쟤는 너무 비싸. 뭔가 좀 센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도 공중부대를 따로 쓸까? 업그레이드 다 됐니? 어 이제 슬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리단이 먹으니까 일리단이 세잖아요. 일리단을 죽이고 그 사이에 먹자. 얘네가 이걸 다 해놨으니까 건물을 다 때려부수고 어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시킨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일리단 죽이고 쇼쇼쇼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먹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려면 뭐 순간이동하는거 사야될 것 같은데 두루마리? 네. 소환이 끝났습니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뚫자 아직 아직 아닌가? 주인님의 뜻을 받댑니다. 아직 아닌거니? 쓰읍 돈이 더 있어야되나? 주인님의 뜻을 받댑니다. 어 근데 여기다 지으면 일로 오는거 아니야 얘네들? 일리단같은 애들? 아 몰라 자 내가 이 방청탑을 다시 작동시켰다. 얼어붙은 왕자도 곧 우리 차지다. 끝났습니다. 묵한 쇠기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 쟤가 방청탑 먹을때마다 건물에 저러는건가? 아 그런건가 혹시?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방금 흔들렸죠? 아 그런건가보다 야 아 방청탑 이제 못먹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제 못먹네 내가 작업을 막고 있으면은 아아 끝났습니다. 이런 미친게임 돈 캐고싶은데 캘수가 없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네 주인님 여기다 왜 지었죠 저? 여기서 오는데? 병신인가? 아 몰라 쒸쒸쒸쒸 병신인가? 아 뭐지? 소원이 끝났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올수도 있어 아니 여기서 올수도 있어 안 올 것 같다 딱 봐도 ㅋㅋㅋㅋㅋ 아 흐흐흐흐흐흐흐흠 몰라 아 이거 때릴려고 오면은 그 맞는거지 뭐 아 계속 와서 여기서 싸우다보면 일로 밀리겠지 어 오네 일로 진짜 일로 오면 안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저건 오자 저건 오자 총알 끝났습니다. 나에게 제이나를 빼앗긴 일로 아직까지 화가 나있는건가 켈타스 켈타스 꺼져 켈타스 이제 내게 남은건 복수뿐이다 일리더는 아까 그거 먹었죠 저거 그럼 일리더 안온다는건가? 아 몰라 일단은 아래를 아 언제 고치냐 가능하냐? 힘이 안좋은데 무척 안좋은데요 저거 해골 왜 생기는거지? 이해가 안되는데 되게 되게 안 부서지고 막았네 아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나 이거 여기 헤나도 반응을 못할거 같애 해놨는데 헤나도 모를거 같애 겁나 무섭다 진짜 이거를 일곱개 되어있네 지금 이거 하나 해두자 혹시 모르니까 아 너 레벨업도 시켜줘야 되는구나 미친놈 아 뭐야 뭐야 이 나일벌레드 뭐야 혼내줘 혼내줘 어 잠깐만 너 공중 못 때리냐? 어 나는 어리석은 자 이거 좀 못 때리면 못 때린다고 해야지 야 근데 이거 되게 적게 먹는다 어 어 이거 좋아보이는데? 체력이 너무 적긴 한데 체력이 딱충이 딱청이야 딱청이급이야 위기함 그 자체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세개나 먹고 있으니 그냥 쫙쫙해도 되겠지?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 진짜 그리고 못나가지 일로 아 비기하네 여기 이게 이게 있으면 안됐구나 건물이 부서져 나 짓나? 아 아이 일단 부서져 말겠지 뭐 얘들아 한곳에 모여야지 얘들아 병신이니? 얘가 너희가 전에 그 코아틀의 역할을 해주는거야 바시가 번개 쏘는게 무섭긴 한데 어 돈 돈 괜찮게 올라가는거 같죠? 근데 걔가 안오네요 걔 뭐 이름 뭐였죠? 일리단? 일리단이 안오 소환이 끝났음 소환이 끝났습니다 나 뭐 공격갔다가 그 사이에 일리단 올까봐 무서워서 못가겠는데? 언제 나오냐? 일리단이 안나오면 일리단을 잡으러 간다 서리안 굶주렸대 서리안 굶주렸대 내가 간다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움직이는게 보여 어? 너는 내 손바닥 위에 있다니까 서리안 굶주렸대 딱 대 일리단 혼내줘야겠어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어차피 레벨업 될거 아냐아냐 뭘 자꾸 소환하냐 이런건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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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단 겁나 혼내줘 겁나 혼내줘 일리단 일리단 패 일리단 일리단 혼내줘. 엇 엇 어 혼내구요 이 gaat GUY한테 힘좀 주고 싶은데 아 지금 구분이 안갔네 병신인가라고 어머 이 일리단 순식간에 사라졌어 얘들아 나왔니? 스읍 너희는 특별히 4번부대로 써주겠네 brushing 너희들 안 지면은 회복 되지 않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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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건물 다 밀어버리고 이분구소 백인 지금 밀어버리겠다 얘들아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자 런 런 런 오 잠깐만요 아 이거 오바죠 어디 보자 아이고 이 더러운 녀석 꺼내줘 힘의 차이를 보여줘 그렇지 뭐하는데 공중에 막 꼬고 난리 나냐 예스 조금쩍 받냐 와 자꾸 잡는대로 할지 모르겠네 잠깐만 잠깐만 저 이상한 거 쓰지 않아 얘들아 얘들아 아이워우 deck 더러운 녀석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오 뭐야 벌써 나왔어? 1, 2, 3? 혼내줘! 모든 거 다 혼내줘 아 겁나 약하네? 다 때려 부서 얘들아 버틸만 하니? 겁나 약한 것 같다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날벌레들이었냐? 날벌레들! 얘네들 한방에 다 녹는 거 아니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잠깐 망했다 개망했다 나 어떡하지? 와 겁나 못 부신다 날벌레지 가자 이상한 주술 외우고 있는 지금 죽여버려 아 겁나 약해 몇 명이서 때리는데 이거밖에 안 달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사리하여 굶주렷이 야 여기 막아놔서 일로 오나봐 가보고 어 너무 예약하다 너희들 뭐 신화냐? 데미지 100은 뭐야 대체 정체가 뭐야? 놀리려고 일부러 100으로 부서고는 건가? 이러면은 좋은 줄 알고 쓰겠지 하고? 아 위험인데 아 그래도 망했다 나 잠깐만 야 3번 일어나봐 2번에 합류해 이제 2번이야 2번 3번 어 뭐야 또 있네? 2번 3번 4번 2 3 4 가자! 혼내줘! 아 겁나 세다 쟤 다른 거 뽑아야겠는데? 아 겁나 세다 쟤 2번 아 겁나 세다 쟤 두 사람 두 사람 벽에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5를 hak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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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시 모여 쟤네는 내가 싸울 때 동안 뭐 했던거야 여긴 좀 약한데 여기도 저기보단 약한데 쟤 제일 센덴가봐 제일 센데부터 해치운다 아 뭐야 왜 초기화돼있어 이 새끼들 뭔데 와 너희 너무 쉽게 녹는거 아니지 엄청 아닌거 같은데 이번엔 또 뭐지 와 겁나 약해 이건 날벌레들을 믿은 내 잘못이다 망했는데 근데 이 센놈들은 일단 죽잖아 얘네들은 소환 안되겠지 아닌가 야야야 돌아와 돌아와 얘들아 와 쟤 너무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거 부술래? 아 이거 부술래 야! 와 말도 안돼 저렇게 빨리? 큰일났는데? 모든걸 잃었는데? 너무 세 이길 수 있는거 맞으? 더 센거를 뽑아야겠대 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다 먹었어 벌써 cold 개 reflective 안되요? 이번엔 또 뭐지? 서리하니 굶주렸다 안돼 너무 큰일 났어 지금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 조심해라 소환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어 복구 안된다 약하게 만들어놔야겠어 얘네들을 다 죽여놓고 싹 청소를 하고 하나씩 먹겠습니다 와 내가 얼마나 했죠? 오래 한 것 같아 벌써 벌써 좀 한 것 같은데 이런 템포는 곤란한데요? 얼마 남았어? 15,000원 만원 아 느낌이 안좋은데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네 주인님 서리하니 굶주렸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저게 그거네 저번에 나왔던거 됐고 막아야 된다 와 일로 온다고? 나야 뭐 상관없지 뭐 안돼 걔 노리지마 선량한 아이야 근데 얘는 왜 나오는건가요? 3시간 하면 하는거지 뭐 어쩔수있나요 이미 망했습니다 마지막이라 세게 만들었나본데 더 강한걸 뽑아서 연구완료 오? 저거 어떡하지 나 이거 100자리로 박았는데 안되는정도면 어떡하냐 진짜 진짜 못 이기겠는데? 진짜 못 이기겠는데 나? 진심으로? 어떻게 이겨 저거를? 저러면은 와 세상에 이게 아니야 이걸 때려야돼 이거 이거 때려야돼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림도 얘네가 너무 아파 경험사 이번엔 또 뭐지? 괜찮겠군 말조심해 확실하게 말에 부족함 어리석은 자는 연구완료 와 이거 세다 건물 잘 부갠다 이거 건물 잘 부갠다 이거 다 터지겠다 아아 최초로 돌아가고 있어 야 진짜 세다 일리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흐어어억 허어어 여기다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무마.... 하아.. 어디에 피를 받치면 되겠습니까?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게 너무 비싸다 계속 부서지면은 뭐야 야 오픈 유지비 와 겁나 쎄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와 인구소 엄청 먹어 이걸 밀 수 있나? 진짜 진심으로다가? 이거 같은 기분이 안 드는데? 왠지 더 약해진 것 같은데 100마리는 엄청 많았는데 믿는다 이걸 줬으니까 이걸로 깨라고 만든 거겠지 건물에 잘 깨야 될 것 같은데 건물 어떻게 깨야? 그리워 아 버틸 수 있지? 그 정도 버틸 줄 거라고 믿어 어? 쎄잖아! 이게 답이냐? 야... 이래서 답인 거구나 이게 이걸 해제해줘서 겁나 쎄네 근데 어떻게 다 막았죠? 지금? 어? 저걸로 깨는 건가 보네 저기 잠깐만 건물 좀 못 때리게 해봐 잠깐만! 서리하니 곰주렸다 앵간이 해 진짜 아... 서리하니 곰주렸다 앵간이 해 진짜 개새끼들아 일리단 새끼야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 서리하니 곰주렸다 때가 왔군 뭐기도 보 writer 서로 비싸고 해올 goin고 제발 전 Berry xit hom Hz 그 뒤 저기 너희들 스킬 안 쓸꺼니? 와 너희가 마법이 안 통해서 겁나 센가봐 그래서 일리사는 상대도 안되네 와 겁나 센 그리고 얘가 이 뚱땡이가 몸을 잘 대줘 뭔가 어감이 야했다 뭔가 새로운 거 지으래 미친놈들이 마음이 안 통해서 그런 거 겁나 세다 근데 그 날라다니는 건 사실 위험한 것 같다 걔는 너무 데미지간 높아 이 건물 멈춰주는 것 때문에 너무 좋다 그리고 웬 이유는 모르겠는데 얘를 먼저 때리네요 얘는 튼튼한데 체력이 많은데 튼튼하지 않은가? 어 방어력은 얘가 훨씬 높네 뭐 어떤 놈이 자꾸 소환하는 거야 얘가 어딨어? 건물 진짜 못 깬다 건물 깨기 용으로 얘가 필요하구나 얘들아 날아 올라라 너희는 2부대다 괜찮겠군 딱 청소하자 얘들아 수비를 어떻게 해야되지 아 웃기지마 뭐 벌써 부활해 미친놈이 수비를 더 시작하자 반참탑을 또 하나 활성화했다 수비를 어떻게 해야되지 수비를 어떻게 해야되지 수비를 열고 와 겁나 손많이가 와 근데 엄청 쎄 근데 솔직히 생긴거는 뭐 때리는 것도 좀 안쎄 보이는데 그것은 내 눈까지 해태였던 것이고 아 미친 게임 딱 기다려라 일리단 죽였으니까 바로 와서 때려 부순다 이게 필요하다 얘네가 있어야 된다 먹고살라며 아 언제 아 알 깬거 아니었어? 너흰 얘네 못 때리니? 너흰 얘네 못 때리니? 그건 내 계산에 없었는데 아 다시 뽑잖아 아 뭐야 나 망했다 진짜 망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 얘 살려야 되는데 아 얼..얼간이 얼간이 얼간이 아..이거 왜 안되는데? 이거 뭐냐 왜 87이냐? 이걸로 해보자 어 저거 쟤 쎈데 쟤 쎈데 쟤 쎈데 쟤 못 때려 그 저 주문 파괴자를 어떤 상황인거야 지금이 백짓기 전인가? 아 그렇네 이걸로는 못잡고 내 생각에 꼴을 보니까 제 블러드 엘프 나오는거 정리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병사 나오는 저 기질을 없애서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쟤네가 뭐..뭐 뽑았죠 쟤네가? 마법사 뽑았죠? 그러면은 옐분해야겠다 옐분해서 쟤네들을 죽여야 되겠네 주인님을 삼깁니다 잡고 해서 하기에는 약간 회전력이 부족하네 내가 아..검을 뽑을 것도 겁나 많네 너무 아프다 셋서 때리니까 마법이 안 통하는 정도라도 마법이 안 통하는 애들을 못 때리는 엽기적인 상황이네 고치는 건 고치지 말아야겠다 그냥 다고 암 무게는 다 질을 떼어낸다 저의 마음이 오지 않으면 아프다 너네들 참깁니다 뭐... 벽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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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이 끝났습니다. 하아... 쳐들어와도 무시하고 그냥 밀어버려야 되나? 저기 저... 쟤를? 가자 일단 그럼 그런 의미에서 아 맞다 업그레이드를 안했구나 얘네는 아 병신 온 자신감으로 올린거야 괜찮겠군 얘가 좀 위험하다 그 나가애들은 솔직히 타워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나가애들은 타워가 있으면은 얘네는 좀 심각하네 건물을 깨는 애들을 뽑아야 되네 수레를 시체 수레를 대가 왔군 괜찮겠군 다 대디다 대가 왔군 서리하니 공주렛 대가 왔군 산자도 죽은 메이치 왕을 위하이툼 삼켜버리겠다 근데 일리다를 내가 막아야되는데 한번 그러니까 잊고 있었는데 일리다를 막아야되잖아 내가 일리다를 막아야되잖아 내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 운명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갈수록 센걸 보내는거 같애 이번엔 또 뭐지? 그템이야 건물 다 때려붙어 어 근데 되게 잘 싸운다? 예상외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되게 잘 뽀갠다 뭔가? 되게 오래 때렸어야 되는데 아닌가? 망상인가? 여기다 버려놓은 부활지팡이가 그립구나 뭐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이렇게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주인님을 섬깁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내겐 적수가 없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지? 방어병력은 약하네? 나가가 너무 셌어 나가만 못하다 저런식이면 큰일 나는데? 근데 이거 저거 세다 다시 하자 저 구우를 해서 없애버리자 그냥 종족 하나씩 종족 하나씩 없애서 그렇게 하는게 나을거 같네 빨리 먹고 깨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더 오래 걸리네 하나하나 깨고 하는게 더 빠를거 같네요 너흰 가고 올라가고 주인님을 섬깁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엘프를 죽여야겠어 그게 맞는거 같다 뭐 지을 돈으로 50을 유지하던가 뭐 어떻게 해서 건물을 깨고 수레랑에서 아 그냥 병사를 평범하게 유지해야겠다 그게 나을거 같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때가 왔군 말조심해라 하아 진짜 든든하다 괜찮겠군 먹어야 네 분구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네 주인님 4개를 해야지 50인가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미리 가죠 미리 쳐들어가죠 이미 먹고 있네 미친놈이 저거 먹는걸 막아야겠다 저거는 뭐 기지에다 해놓고 막으니까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드디어 괜찮겠군 일단은 블러드 헬프부터 예를 넘겨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어 소원이 끝났어 아리석은 난 데드 같으니 이 방청탑은 내 것이다 건물을 고치느냐가 좀 궁금한데 고치면 좀 곤란하거든요 나야 큰 거쟁이 같으니 소원이 끝났습니다 소원이 끝났습니다 소원이 끝났습니다 괜찮겠군 서리안 곰줄이었대 나는 얼음 중 왕종 아 이거 안된다 가자 소원야 끝났습니다 한 마리에서 죽으면 너무 소네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믿는다 방어타워 같다고 치지 말자 내가 시체수레가 저 손 모양이었던 걸로 얘기하거든요 아 이건 너무 돈 많이 들어가나? 대가 왔군 오늘 가서 돈볼 준비해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괜찮겠군 망자를 벗어뜯을까 굶주렸따 공격병력이랑 겹쳐졌었나보네 좋아요 모두 삼켜버리겠다 아마 저 입구 안쪽으로 들어가면 건설을 가사시 할 것 같고 저기는 모르겠다 아 흐흐흠 어디 보자 시체 수레랑 베이스가 될 병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베이스를 뭘로 하느냐인데 뚱땡이들로 해야겠다 뚱땡이들로 하고 이제 아예 막아버려 얘를 안달리네 왔다갔다 하는게 좀 거슬리는데 지울 수 있는 건물도 마땅히 없네 연구 완료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서리안이 굶주렀다 괜찮겠군 서리안이 굶주렀다 와 오래걸린다 진짜 내 목숨을 낼 줄림께 소환이 끝났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오래걸린다 저거 하기전에 될 줄 알았는데 너와 리치왕에게 한 번은 속았지만 지금은 내가 유리하다 쓰읍 이게 한 번 더 쿵쿵 할거 아냐 250 세 번 하면은 터지는거죠? 야 괜찮다 오랜만이구나 아사스 많이 변했군 일리다 불단의 해골과 잘 맞지않는 모양이지 와 이거 졌는데? 와 이거 졌는데? 말조심해 와나가 부족함 괜찮게 말조심해 와나가 부족함 괜찮게 말조심해 끝났습니다 변신하면 나 죽는데? 와 저렇게 들어온다고? 이걸 잡아야 되는데 나는 아니 까먹고 있었어요 방전탑이 내가 그냥 다 부숴놓은 줄 알았어요 와 너무 세다 너 진짜 일단 내려가 어 돌아가네? 주인님을 섬깁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네 주인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뚱땡이랑 폭탄 던지는 애 그 조합으로 가야겠다 시보리가 저건 올려두고 저건 올려두고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아소스가 너무 약해서 도움이 안돼 그래 여기는 깨지면 절대 안된다는 마인드로 해야겠다 여기다가 다 일단 필요한거면 들어갖고 방어도 하지말자 소환이 끝났습니다 내가 왔군 소환이 끝났습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아누바락으로 이거 병사 좀 구축해놔 회복용으로 연구완료 말해라 어리석은 자 너 왜 건설되고 있는거구나 아 깜짝 놀랐네 두 명대로 업글 대고있나 했네 좋아요 돈 빠르게 쌓이고 있구요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어찌해야하나 내가 왔군 연구완료 언제되니 언제되니 얘네가 여길 때릴까 안 때리겠지 여기서 부수고 간거 보니까 어 이것만 지어놓으면 계속 이거 부수고 가는거 아냐 아까랑 같이 움직이자 이렇게 이것만 지어놓으면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다 랜덤으로 먹나봐요 방첩법 어디를 먹느냐 이거는 드디어 언제되니 언제되니 이것만 이것만 지어놓으면 이것만 깨고 가는거 아냐 온다 온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못 막죠 건물 깨지죠 여기만 막으면 건물은 안 깨지네 돈을 좀 아껴놨다가 주인님의 뜻을 받습니다 하나만 더 네 주인님 업그레이드 완료 돈 낭비 같다니요 뭐가요? 이거요? 아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아도 어차피 이거 하나 깨지면은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백세하십오에다가 150 295거든요 나무들고 이게 더 비스 이게 더 싸요 이거 255잖아요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내가 가다가 가는 사이에 여기서 공격당할까봐 나 아까 이것만 깨고 가준다고 넌 전제하에 내가 여기서 준비를 해서 싸우면 그렇지 독도한다 이번엔 또 오죽 이번엔 또 오죽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안통하네 이거 다행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음 음 음 으으 이왈 이거 3번 3번 그걸? 야 그건 안돼! 야! 그걸 먹었다고? 아 이걸 먹으면 안돼! 아 왜냐면은 내가 이걸 방어를 못하는데 건물이 그럼 깨지는데 250을 맞으면 얘네가 아 망했다 저걸 먹었다고? 아 이게 3개를 먹으면은 깨지니까 내가 이걸 막을라 그랬는데 저걸 먹었다고 뜬금없이? 아 벗을 내시 깨버려 내가 먹어도 제 건물 아픈가? 그건 모르겠네 그러면은 건물 아프면은 내가 계속 먹으면 되는거 아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아 이거 어디갔어 1,2단? 와 팀 진짜 잘받아서 본다네 아 1,2단 여기서 왔구나! 저거 왜 막고있냐 쟤 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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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는 점수가 없다 말해라 머리 섞은 자 괜찮겠고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첫번째 방첨탑에 도착했다 저거 처리하고 어 근데 이거 방어를 내가 해야되는데 그동안 나를 진참 맞죠? 음 맞다 저것만 깨고 가주면은 나는 땡큐야 이것만 깨고 가줘 저기요? 개색 어디에 피를 붙여 방첨탑을 활성화했다 쉬지 말고 움직여라 방첨탑이 활성화되어 우리 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1,2단이 이걸 빼앗으려 하겠지 무슨 수를 써서든 지켜야 한다 우린 복종한다 말 조심해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디야 어? 간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일꾼 다 죽었나? 이정도면 괜찮을 것 같애 기다리는건 지쳤다 괜찮겠군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때가 왔군 서리하에 공주렸다 앙첨탑을 또 하나 활성화했다 움직이는걸 보고 버리는게 낫겠다 건물을 그냥 어차피 건물이 딱 너무 나무가 비싸긴 한데 잘못 지정했다 방청탑만 노리면 클리어할 수 그가 아니라 쟤가 저 일리단이 엄청 빨리 나와요 내가 방청탑 먹으면 내가 죽일거 아니에요 나를 아직까지 화가 나있는건가 켈타스 넌 넌 내가 소중히 여긴걸 모두 빼앗았다 아소스 이제 내게 남은건 복수뿐이다 연구 완료 이번엔 또 뭐지 근데 시기적으로 아 큰일났다 근데 일단 적어도 이거 다 해야되네 먹고 살라면은 말조심해라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마렐라 어리석은 자 아 아 이거 공중을 못 하시는거야 얘네가 그냥 가봐 쳐들어가 혼자서 자부신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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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타스를 두게 저 망했는데?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텔타스라도 못 나오게 해 한 템포만 텔타스라도 못 나오게 하라고 이 쓰레기게이머 가자 조금씩 깨자 조금씩 막아야 되니까 한번 너무 아프긴 하다 그 거북이는 제가 안 뽑았죠? 저 주인님의 뜻을 받댑니다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괜찮겠군 너무 많다 저기 너무 많다 저기 그게 그게 너무 크다 적당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나와 아 인구수가 넘어가버리면 돈이 너무 안 들어와서요 최대한 나무 열심히 캐 봐 일단 어 여기 3명 있었네 아 다 횟수했었구나 내가 누가 소환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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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나무 소환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지금 뺏기고 있죠 아직 안 터지죠 얘네들 네 이거 이거 이것만 일단 지구라트만 안 터지면 되고 당장은 나가가 오는걸 한 번 막아줘야 되는데 막을 수 있나? 이걸로는 이것만으로는 못 막고 일단 1,2단도 죽여야 되는데 나가가 만약 발을 안 오면은 굉장히 번거롭네요 왜 한 놈 안 보이나 했더니 여기 쳐 붙여 있었네 이번엔 또 뭐지? 업그레이드 완료 어 큰일 났네 이번에 공격을 가야 되는데 나가들이 쳐들어와서 이거 이거 이걸로 하자 그냥 공격 가야겠다 나가가 들어오면 뭐 도망가야겠다 다 때려 부수고 때려 부수라 그러고 아 시간을 너무 끌었네 이거 다음에 나간대 아 근데 공중이 없네 지금 딱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펠타스가 안 나와있으면은 지금 어차피 공중 타워 있어도 쟤네는 그게 있으니까 말해 어리석은 자 음 짚고 뜯는다 말조심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이번엔 또 뭐지? 좋아요 펴들어 갑시다 만약에 친다고 치면은 어디까지 깨질 수 있지? 당장 생산되는 건물을 깨야되는데 아니 이걸 이걸 해야겠구나 저걸 아 이걸 이걸 지키고 이게 맞네 하아 드디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뭐해 이거 운명의 저거? 괜찮겠지 택 이러면 안됐는데 뭐야 쟤마 아아 너무 약하다 얘네들 적이 센거야 뭐야 저 저 저 주문 쟤네들한테 공격 안 통하니까 의미가 없어 아 안되겠다 왕조물을 섬긴다 안되겠다 하아 씨 저거를 힘으로 밀어버려야 되는 건가 내가 저기 병력 싸움을 해서 그게 맞는 건가? 아 평범하게는 못 잡겠는데 저거를 내가 이거 업을 해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더 필요합니다 이걸 하면 안된다 이걸 해야된다 갑니다 겁나 어렵네 아 이게 이거야? 아 잠깐만 그러면 아예 없네 세입파일이 지금 무슨 수를 써서든 지켜야 한다 잠깐만 아냐아냐 일단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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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지금 못 깨겠는데? 이거 왜 쫓아와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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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쎄다 얘네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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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안이 굶주렀다 와 아까는 그냥 갔는데 이번에는 남아서 날 죽여 상대 본지 공격을 안 해야될거 같다고요? 아까 하라면서 일단은 일단은 해봅시다 어차피 공격하기 시작한거 그 해소 해보죠 유지력 때문에 얘네 필요할거 같고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억불 해소길 다행이네 나무가 더 필요하다 돈이 남으니까 지워놓자 공격와도 뭐 어쩔 수 없네 이거는 이제 이거 뭐 색깔이 왜 이래 초록색이에요? 내꺼에요? 제꺼에요? 뭐야? 말조심해라 괜찮겠군 뭐지? 서로 아무것도 아닌데? 말해라 어리석은자 말조심해라 깨어났습니다 일단 저거라도 어떻게 해봐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자 기구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아 가야겠다 그냥 말해라 어리석은자 부르셨습니까? 말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자 말해라 어리석은자 소리가 너무 혐이다 벌레소리가 말해라 어리석은자 말해라 어리석은자 와 빡세다 빡세 빡세 말해라 어리석은자 내가 왔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가 안참탑을 또 하나 활성화했다 아 드디어 내 불위하여 소리가 너무 혐이다 벌레소리가 말해라 어리석은자 악어 영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나에게 제이나를 빼앗긴 일로 아직까지 화가 나있는건가 켈타스 넌 내가 소중히 여긴걸 모두 빼앗았다 아소스 이제 내게 남은건 복수뿐이다 이제 나가가 오겠네 쟤가 온거 보니깐 그럼 끝났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더해서 일단 깨는건 확실하게 수레로 깨야겠다 이거 외에는 이번엔 또 뭐지 연구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좋아 아스도 레벨업도 했고 좋아 아스도 레벨업도 했고 그만 조심해라 괜찮겠군 괜찮겠군 사자 일리단을 막는게 좀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되겠지? 이거 꼭 있겠어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리 자 제끼가 내게는 족수가 없다 저거 뺏겼고 얘를 여기서 밀어버리면은 난 될거 같다 아니 얘 왜이렇게 빨리 나와 말도 안되게 빨리 나오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 병력으로 이제 이겼으니까 이거 깨고 이거 이거 깨 이거 깨고 이걸 깨야겠다 동종이 오면은 번거로워지니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다른 탑 때문에 마나가 없네 우린 복조한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를 끊고 이제 나갔는데 안 왔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얘네 일꾼을 다 죽여서 부활을 못 시키게 만들어 놔야겠다 욕명의 투명이 뭐야 이거 언제 뽑았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부셨습니까? 가가가가 말해라 어리석은 자 말조심해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연구 완료 연구 완료 이걸로 확실하게 아웃이죠 얘는? 건물 없죠? 그럼 빨리 조만가 돌아가 돌아가 너희만 남아 너희만 너희만 남아서 체크만 해 없죠 확실하게 없죠 이제? 이제 블러드웰 아웃 말해라 어리석은 자 말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 주인님 확실하게 죽여야 된다 저거 일단 250 맞게 생겼다 50 남죠? 주인님을 삼깁니다 아 이거 이거 해야 된다 아 시간이 안되네 나가도 아웃 시켜야되나? 근데 블러드웰프 죽었고 일단은 1,2단만 주기적으로 막으면 되네 내가 이 방청탑을 다시 작동시켰다 내가 이 방청탑을 다시 작동시켰다 얼어붙은 왕자도 곧 우리 차지다 너는 왜 안 붙였냐 너는 왜 안 붙였냐 너 어딨니? 너 거기서 뭐하니? 너 거기서 뭐하니? 나와! 아! 말해라 어리석은 자 말해라 이번엔 아군 병력을 충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 너 왜 이렇게 많아졌냐? 말해라 어리석은 자 미친 듯이 많은데? 야 얘는 지원 없이 못 이겨 이거 한 번에 다 터져가지고 지금 굳이 이거랑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방금 개판이긴 한데 어떻게 싸움이 된다? 말 조심해라 소리나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시간은 흐르고 이만큼 개판이긴 한데 어떻게 싸움이 된다? 개판이긴 한데 어떻게 싸움이 된다? 개판이긴 한데 어떻게 싸움이 된다? 마군 병력이 충격받고 있습니다 오우씨 이겼구요 일단 일단 위는 확실히 끝났으니까 내가 위 자원을 캐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너의 위 자원이 안 들어오네 이 지경이 내지 소환이 끝났습니다 그니까 아래를 내가 아래 위주로 방어를 하면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가 원할게는 좁수가 없다 말 조심해 누구도 미야 말해라 어리석은 자인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 아 웃기지마 아아 말도 안 돼 야 아 여기를 치다가 왜 갑자기 저기를 쳐 야 이거 깨지면 끝나는데? 이거 깨지면 끝나는데? 이거 업그레야 돼 그럼 와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하아 드디어 때가 왔군 제애리 시장한 대로 와 와 ㅈ겠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야 말 그대로 ㅈ됐어 주인님의 뜻을 거기에나 소환할 수 없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꺼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괜찮겠고 이번엔 또 뭐지? 저 병사는 왜 자꾸 오는거지?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괜찮겠군 일리단은 어차피 바로 부활하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일리단을 죽이는 것 자체는 와 왕자의 전당 올려야 돼가지고 지금 일꾼을 보충할 수가 없네 근데 문제는 얘네가 얼마나 강한가인데 상승에 눈이 되겠습니다 어디 보자 솔직히 조합이랄 게 없다 얘네 얘네는 문제 없을 것 같다 믿는 것 자체는 근데 이 시간이 끌리는 동안 일리단이 점점 쎄진다는 거 너무 큰데? 소환이 끝났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뭐야 이 새끼 왜 이리로 왔냐 공격부대였어? 일리단도 공격을 해?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아니 안오고 왜 그리로 기어들어갔냐 얘는? 맵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반응이 없냐? 하아 드디어 정기 업그레이드 완료 내 목숨을 낼 줄림께 네 주인님 와 이거 정비하는 사이에 일리단은 다 박살일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됐대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망자를 부칠 데가 아니야 돈을 캐야 돼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일단 병력을 온전시켜놓고 일리단을 한번 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리단을 이길 수가 있나 더 세질 텐데 일리단은 확실하게 일리단을 잡아야 되네 이번에는 여기는 부활 안되고 있는거죠 지금 확실하게 여기를 먹어 그럼 이거 안올거 아니야 여기는 나무가 더 필요하다 잠자던 자가 깨울 수 있습니까 괜찮겠군 잠자던 자가 애교하셨습니다 괜찮겠군 이리 와봐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바로 막아야 되는데 시간을 두면 안되고 말조심해라 드디어 와 이번엔 또 뭐지 부르셨습니까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해라 빨리 켜봐 말조심해라 지시를 내리십시오 괜찮겠군 주인님의 뜻을 나갈 수 있어 근데 길있네 군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제 운명은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드디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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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이거 맞고 이거 막는 사이에 같이 올텐데 이 새끼들 빨리 가서 싸우자 이렇게 펼쳐놔 너가 앞에 너가 앞에 말조심해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격을 내리지 못한다 나무 정을 써낸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내가 왔고 다 드디어 이번엔 별로 안 쎄게 왔다 아 아 말해라 너가 영역을 내리지 못한다 너가 영역을 내리지 못한다 너가 영역을 내리지 못한다 백소음은 끝났습니다 말조심해 이거 어디 공격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일단 확실하게 잡았고 말해 괜찮겠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때가 왔군 이 정도면 막을만하고 이 정도면 막을만하고 두 개 만들어놔 주인님의 뜻을 받댑니다 이번엔 또 뭐지 철이 나니 굶주렸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소원 끝났습니다 지금 마사를 부르셨음 주랴 때가 왔군 위로는 공격을 안 가는 것 같지 여기도 확실히 내 목숨을 낼 줄림께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주인님의 뜻을 받댑이었나 소원할 수 없습니다 기꺼이 법정하겠습니다 드디어 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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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성체 있어야 돼 서리하니 굶주렸다 한 번에 밀어버려야 되는데 그럼 인구 100을 찍고 그냥 한 번에 밀어버려야 되나 어차피 저거를 쳐버리면은 얘네는 공격을 못 오니까 와 근데 이게 이렇게 돼 버렸네 일단 돈은 충분하고 악시가 방금 온거에요 방금 온게 밭이에요 그럼 거미 조합을 해서 한 번 밀어내야겠다 밀어내는 거랑 별개로 그걸 해야되네 내가 소원이 끝났습니다 주인님을 섬깁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모르니까 이거 다 지워봐 소원이 기꺼이 업글 수 있게 내 자리 보셨습니까 내 자리 보셨습니까 전자던자가 깨어났습니다 전자던자가 지거래 또 하나 고치고 와 군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소원이 끝났습니다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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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이라서 상관없어요 왔다 이미 왔다 1, 2단이 한 이 정도구나 이해했어 근데 다 전멸당했다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시 곧 우리 차지다 확실하게 이제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엘리나는 나오는 타이밍이잖아 예상 아니네 이거 80대니까 확실하게 이기겠지 싸움은 일단 다시 죽이고 누구도 업그릇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이 서리하니 굶주렸다 때가 왔군 근데 궁금한게인데 캘투자더는 어딨어요? 어떻게 어딨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보질 못했어 미친놈이 말조심하라 말조심하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푸름에 응했누라 이번엔 또 뭐지? 뭐지? 막혀 아 추가 병력 뭔데? 상하에서부터 무슨 말이죠? 아 미친 게임 야 말도 안 돼 이거 뭐야 이게 왜 나와? 개특공 없이 황야에서 보자 공포의 군두들 대신할 때 아니 그 해골이여 뭐야 잡았어? 다 잡았어? 어떻게 잡았어? 야 근데 이거 바시 죽여서 나가 진 걸로 된건가 슬슬? 이거 다 없애 뭐해 왜 아무것도 안해?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올해 했던 게임중에 가장 화나는 미션이야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 화가 나다니 쉽게 틀린게 없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조심해라 와 쟤 내리니까 엄청 약하다 흐흐흐흐흐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와 나무 부족하다고? 이번엔 일단 뭐 흐흐흐흐 얘네들 아직 안오겠죠? 말조심해라 지시를 내리십시오 배가 왔군 말조심해라 어서 결정을 내십시오 아 인구수 애매하게 넘는 거 뭐야 유물의 무덤이 있어야 됐네 저거 하나 있어야겠네 이거 터졌니? 어째 돈이 안 보인다 했더니 아직 만화 얼마나 했어 겁나 많네? 좋아 좋아 이거 터질 줄 상상도 못했다 진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 내 남은 건 1,2단 뿐이다 내가 왔습니다 저기서 나오는구나 영웅 일단 하나씩 영웅이 뭔가 말도 안 되게 빨리 나오긴 하는데 와 이게 소환이 되는 애야? 거짓말 말 조심해라 걱정 마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 말 조심해 시간은 흐르고 있다 저렇게 좋은 게 있어? 산자도 죽은 자도 모두 삼켜버리겠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말해라 괜찮겠고 괜찮겠고 내가 왔습니다 이제 끝났고 1,2단만 확인하면 된다 물건 한 마리로 남아있으면은 뭐야 이거 자동조장이죠 좋아요 비교적 금방 깼네요 10시간 컷 될 거 겨우 숨통 트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고 있다 50으로는 못 이기니까 소환이 끝났습니다 3개만 딱 갖고 있지 없죠 확실히 이제 1,2단만 처리하면 되죠 부르셨습니따 와...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여기다 하자 일단 공연 안 오겠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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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번에 지면은 끝난다 그냥 게임 솔직히 진짜 진짜 끝난다 진짜 여력이 없어 어디야 아래지? 아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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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온다는 거죠? 자리 잡아 지금 얘는 주문이 안 통하니까 어어 어어 잠깐만 내가 생각하는 건 약간 다른데? 일단 변신 선변신 선변신 제부터 모두 그렇지 어? 빨렸다 아아 돈이야 뭐 많으니까 그만 빗나가자 그래 막았고 돈, 돈 좀만 벌자 쭉쭉쭉 빨어 쭉 빨어 쭉 빨어 절로 가 쭉 빨고 좋아요 끝난 것 같다 아아 벌레 포함에서 간신히 한 분이 나오네 말 조심해라 하아 드디어 하나씩 캡시다 건물들을 여기다 대기시키면 일리단 만나지 않나? 아니 진짜 세다 일리단 근데 더, 점점 더 세지는 거 같애 내가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일리단을 너무 미친놈이야 쟤는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돈을 계속해서 모아 내 목숨을 말조심해라 말조심해라 지시를 내리십시오 일리단이 저거 치는 동안 가까이 합류해서 나를 밀어버리면은 전 망하거든요 말해라 어리석은 자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근데 일리단을 불러와도 이득이 되겠다 이득이 되겠다 일리단 병사냐? 후승 병사네 일리단이 오는 지만 조지하면 된다 말조심해 아 아 이 게임이 너무 정신없다 유지력이 엄청나게 좋네 일리단이 와도 병사 포함해서 막을 수 있는 딱 그 경지가 제일 베스트인데 내 생각에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들 나무를 거기서 캘거면 여기서 캐 멍청아 공격도 안오는데 나무 겁나 늙이 캐네 진짜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조심해라 문제는 위에인데 솔직히 나 위에 못 잃고 하거든요 일리단 온다 온다 왔다 왔다 내가 왔다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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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공을 못 썼다 어딨냐 어딨어요 제준 죽여줘 크게 들어가는 데미지 그렇지 잡았고 계속 보내 병사 이건 아껴놔 이건 아껴놔 그 아 어 깨고 민자 깨고 민자 깨고 민자 깨고 밉시다 깨고 밉시다 빙구를 깨고 게임을 끝냅시다 오 뭐하냐? 가서 먹으라고 뭐야 저기서 병사를 다 모아서 아 근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 여기 있어야 되는데 봐봐 이게 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근데 사실 이거 먹고 이거 얘네 아 밀 수 있으면 이기는데 그냥 이기 미는 시점에서 민 시점에서 이긴 건데 내 생각에는 못 밀 것 같아 너무 쎈는 애들 뒤에서 일리가 오는 게 최악이다 불쌍한 옳아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다 상호 다 죽어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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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계속 보내 깼다 어리석은 자 자 드디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 살리고 살린 거 맞냐? 30초 만 버티면 된다 얘들아 30초 만 버텨주면 된다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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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버티면 된다 뭐해 빨리 와 싸워 죽여 이거 끝났다 게임 끝났다 아아아아 어려웠어 진짜 어려웠어 와 진짜 미칠 것 같다 와 진짜 너무 어려웠다 진짜 와 정말 어려웠다 이건 나같은 이 게임 처음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게임 해본 사람이 해야되는 그 정도 난이도야 와 잠깐만 개색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조심해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조심해라 말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 말해라 어리석은 자 내가 먼저 앉기만 하면 이기는건데 잠자던자가 깨어났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일로와 아 아 드디어 서리하니 굶주렀다 이번엔 또 뭐지 괜찮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서리하니 굶주렀다 일단 한 번 깔았고 말해 이거 이기면 끝난다 와 어떻게 나보다 먼저 먹은거 아냐 클리어가 안됐다는거는 얘들아 얘들아 뭐하냐 안오고 와 1,2단만 얘만큼은 죽으면 안돼 진짜 못됐다 지냐? 설마 여기서 자? 어리석은 자여 이런 드라마틱한거 원하지 않았어 웃기지마 웃기지마 진짜 제발 부탁해 히데이 반전 그딴 것보다 쓰지마 이거는 1,2단 죽이면 안된다 이건 1,2단 여기서 1,2단 죽이면 난 진다 후속병을 끌고 올거 아냐 잠자던 자가 깨어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 우린 복종한다 어? 말해라 간다고? 너 가면은 내가 이기는건데 드디어 가면 내가 이기는건데 괜찮겠군 말조심해라 서리하니 공주렀다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야 괜찮겠군 말해라 어리석은 자 죽었다 빨리 깨 얘들아 빨리 깨 죽어 그러다 코어트를 때리면 죽는다 5,4,3,1 끝났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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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웠어 해냈다 아노바르 복자의 봉인이 풀렸다 바로 지금 스컬지의 시간이다 끝 아 진짜 어려웠네요 진짜 마지막 미션 다왔다 진짜 얼어붙을 왕조는 나의 것이다 악마이 나 그 블러드웰프 안밀었으면 진짜 이 세계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마 너무 오래 걸렸을 것 같네요 진짜 병사끼리 부르셨으면 막 왔다갔다 하면서 나 왕조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했다 아사스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나야말로 왔다갔다 하면서 진짜 어렵게 얘기했다 아 힘들었어 아 영상 있네요 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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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다. 와아 합체 있어 합체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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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계속됩니다. 이야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오 잠깐만 저작권 오먼 나온다고 알려주신 분이 있거든요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캠페인이 여덟 번째 거였죠 어 또 있네요 듀오타 캠페인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순댓국에 불붙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제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네요 그리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거 어려운 에너지가 없네요 보너스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 아하